안녕하세요. 저는 연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김도빈입니다. 대부분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집중력이 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핸드폰을 집에 두고 다녀가지고 핸드폰을 아예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집에 핸드폰을 두고 다니니까 연락은 어떻게 하지? 혹은 핸드폰이 필요한 순간이 있지 않나?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독서실을 통해서 연락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이 없더라도 굳이 불편하지 않았어요. 또한 그렇다고 핸드폰이 없다고 해서 집중력이 완전히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40분에서 50분 정도 공부를 하고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. 이때 예를 들면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세수를 한다든지 등을 통해 집중력을 회복했어요. 이때 중요한 게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우선 공부가 안 되더라도 오랫동안 앉아있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해요.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안 하더라도 오늘은 한 1시간에서 2시간에 그냥 앉아있어 봐야겠다. 이렇게 공부 습관을 잡은 다음에 40분,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방법을 계속 반복한다면 더욱더 좋은 집중력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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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